바로 간다 기후환경팀 차현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충남 서천해안 현장인데요. 지붕이 폭삭 무너졌고 어지럽게 흩어진 세간사리가 그날의 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뒤로는 토사가 흘러내린 길이 하나 보이는데요. 산사태가 어디서 시작했고 그리고 왜 발생했는지 바로 가보겠습니다. 엄청난 양의 바위와 흙이 밀려 들어와 주민 한 명이 숨진 충남 서천군 산사태 현장. 나무들이 대거 휩쓸리면서 숲 사이로 길 하나가 나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봤습니다. 엄청 가파르네요. 군데군데 파인 곳에는 벌건흙과 돌덩이들이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산사태 시작 지점으로 향한 지 30분. 가파른 골짜기를 오르니 산 정상부쯤에 세워진 무덤 앞당이 푹 꺼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자체 허가 없이 조성된 무덤에서 산사태가 시작된 겁니다. 무덤 주변엔 2014년과 지난해 두 차례 싹쓸이 벌목이 이뤄졌습니다. 사방팔방 뻗은 뿌리로 빗물을 잡아주는 큼직한 나무 대신 어린 나무들은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호우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무덤의 인위적인 어떤 부분도 있지만 자세히 보면 물이 흘러간 방향을 찾을 수가 있어요. 모둑의 배기한 데서부터 물이 흘러서 무덤을 지나가다 보니까 무덤 옆에 잔디밭이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산사태가 커진 거죠. 같은 날 60대 여성이 숨진 충남 금산군 산사태 역시 사람 손 닿은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능선을 따라 지그재그로 놓인 작업로. 산주가 이미로 낸 길입니다. 흙을 쌓아 만든 성토면에서 균열이 생겼습니다. 목재를 운반하기 위해 낸 폭 1.5m 되는 작업로에서 산사태가 시작됐습니다. 이것도 지난 2009년 헛개나무를 새로 심기 위해 대량 벌목이 이뤄졌습니다. 올해 인명피해가 난 두 산사태 현장의 공통점. 10여 년 사이 대량으로 나무가 잘려나갔다는 점입니다. UN식량농업기구의 보고서를 보면 경사지에서 나무 등을 제거하면 뿌리가 썩는 3년 뒤부터 새로 심은 나무가 클 때까지 대략 20년 동안 산사태 위험이 증가합니다. 일본 연구진도 40년간 이치우사산의 산사태 현황을 관찰했더니 나무가 잘려나간 곳이 산사태가 100배나 더 빈번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산림은 나뭇잎에서부터 가지, 그 다음에 낙엽, 그 다음에 부엽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물을 완충시켜주는 스펀지 역할을. 그런데 사람이 건드리는 순간 그 모든 게 완충 역할을 하는 것이 다 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지자체는 산림청 기준에 맞게 벌목허가를 내줬다며 산사태 원인을 벌목이 아닌 극한호우에 따른 자연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산림청도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벌목 5년 내 나무를 심고 가꾸면 문제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에 맞게 벌목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바로간다 차현진입니다. 지난 15일 산사태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동사리. 토사가 축사와 농경지를 덮쳤습니다. 산사태 시작점을 찾기 위해 드론을 올려보내니 산 중턱에 여기저기 무너져내린 길이 보입니다. 올라가 봤습니다. 여기 그냥 턱 끊어져 나갔네요. 여기는 위험해. 산길이 50미터가량 무너져 있습니다. 토사가 쓸려 내려간 자리에는 묻혀있던 배수관까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길 안쪽도 지반이 깊숙이 패어나간 상태입니다. 산림청이 숲관류와 산불 방제를 위해 놓은 임도입니다. 무너진 임도를 지나 더 들어가 봤습니다. 임도 바로 위쪽에도 아래쪽에도 곳곳이 무너져 있습니다. 산사태로 쓰러진 나무에 길이 막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14일 산사태로 2명이 숨진 충남 논산의 추모원. 뒤쪽에 놓인 임도 곳곳에서 터진 산사태가 추모원을 덮쳤습니다. 이번 장맛뿐 아니라 임도에서 비롯된 산사태는 큰 빗대마다 반복되었습니다. 지난 2020년 39건의 산사태가 발생한 충북 충주 상산마을. 조사 결과 임도 아래쪽에 27곳이 무너졌고 임도 위쪽이 무너진 곳은 9곳이었습니다. 임도와 관련 없는 산사태는 단 3건에 불과했습니다. 산속 경사지에 폭 3미터의 임도를 내려면 산을 깎는 절토를 해야 하고 바깥쪽은 흙을 쌓는 성토를 해야 합니다. 비가 많이 올 때 배수가 잘 안 되면 물이 고이고 모여서 흐르면서 산사태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산에 그냥 나무가 그대로 있을 때는 이 경사면을 따라 지반이 안정돼 있고 산사태 위험이 거의 없는데 이것을 절개하고 돌을 이렇게 놔버리면. 목재를 수확하는 벌채도 산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이번 장마에 산사태를 입은 예천군 수안리. 다른 산지와 달리 나무가 없는 산 중턱 곳곳에서 토사가 쓸려내려왔습니다. 몇 해 전 나무를 모두 베어낸 곳인데 중장비를 투입하려고 냈던 산길 주변도 곳곳이 터져나갔습니다. 벌목장 가운데 산사태 현장입니다. 커다란 바위와 엄청난 양의 토사가 흘러내렸는데요. 바로 앞에는 마을이 있어서 자칫 큰 피해를 입힐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임두와 벌목지에서 산사태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하는 산림청은 모두 다 호우로 인한 산사태로만 집계할 뿐. 원인을 따져보지 않으니 새로운 해결책도 안 보입니다. 산림청은 산불 진화용 임도를 2027년까지 매년 500km씩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벌채 사업도 오래된 나무를 베고 어린 나무를 심어야 탄소 흡수 효과가 높다며 지속할 방침입니다. 임도의 구조개량, 배수 등 설계 기준 강화, 해법도 그대로입니다. 기후 재난이 현실화된 만큼 이제는 임도와 벌채의 손익을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 임도는 집중 후에 견디도록 설계 빈도를 바꿔 꼭 필요한 곳에만 만들고 이른바 싹쓸이 벌목은 재검토하는 등 산림 관리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